2021 사야명무클럽 챔피언 11라운드 4강전 전통의 가구 ICT 그리스와 젊은 피로 무장한 신흥강호 야구원들 팀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투아웃 4번 장구르 선수의 타석 아우트 커브에 원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에 헛스윙을 합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아우트 페스티벌로 삼진을 잡는 남현욱 투수입니다. 오늘 점수 몇 점 차 생각하시나요? 몇 점이라도 2점 내외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감독님의 예상이 어떨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5번 박규두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대시할 숏바운드 아우트 볼을 놓쳐 다시 잡아 1로 송구 아웃이 됩니다. 6번 프로나풀 김주영 선수의 타석 아우트를 툭 밀었는데 센터 앞에서 잡히고 맙니다. 아웃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8번 박명서 선수의 타석 히트 아우트를 밀어 깔끔한 주관을 만드는 박명서 선수입니다. 9번 표민영 선수의 타석 아아 몸을 사리는데요.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을 송구 아웃이 되며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아 표민영 선수가 데드볼을 피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야구를 잘 몰라서 하여튼 몸을 좀 많이 사렸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응원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아미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 죽어야죠 뭐 어 피하고 있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2의 말을 조한우 선수의 타석으로 시작합니다. 높은 볼을 밀어쳤는데 2루 정면으로 가고 맙니다. 6번 박재호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체인지어베어 스윙을 하고 난아웃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7번 길주호 선수에 타석 아우트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다시 한번 체인지어베어 스윙을 하고 난아웃으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야구월드의 투수가 이태현 투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한바퀴 돌아 1번 가두영 선수에 타석 높은 볼을 밀었는데 우플로 원 아웃이 됩니다. 2스탑 볼 바로잡아 1루 송구 2아웃이 됩니다. 3번 김태성 선수에 타석 아우트 커브에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패스 볼을 밀어쳤는데 우플로 3아웃이 됩니다. 3회에도 올라온 남현옥 투수 다석엔 이민철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1아웃이 됩니다. 투수 다석 볼 한번 잡아 떨어뜨린 볼을 다시 잡아 1루 송구 2아웃이 됩니다. 아우트 커브를 밀어쳤는데 좀 짧은데요. 비껴 맞은 볼이 짧게 떨어지며 완이 됩니다. 큰바운드 1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이야 황경민 선수 정말 빠른데요. 프로너풀 최순환 선수의 타석으로 4회초로 시작합니다. 앗 이건 지금 이 소리는 배트 꼬다리에 맞아 캡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흥섭이 형 흥섭이 형 잘 만들어야지 흥섭이 형 사고 났네요 흥섭이 형 사고 났어 흥섭이 형 사고 났어 큰일 났다 여지껏 평판 좋았는데 나갔어 흥섭이 형 스윙 삼진 1루의 주자가 있어 자동 아웃이 됩니다. 6번 김주영 선수의 타석 히트 높은 볼을 잡아당겨 날카로운 자전 2루타를 만드는 김주영 선수입니다. 7번 장준호 선수의 타석 배트 끝에 맞았는데 짧은 타구가 중안이 되어 선치의 타점을 만드는 장준호 선수입니다. 8번 박명서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역동작 1루 송구 투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아 볼을 놓쳐 또 한점을 주고밥니다. 아 발이 더 빨랐군요 좋은 수비를 보여준 조안웅 유격수 9번 표민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슬라이더를 최대로 받아쳤습니다. 중풀로 3아웃이 됩니다. 또다리 야 여깄네 여깄네 뭐 자꾸만 챙겨 야 이거 왜 챙겨가지고 아 이거 저번에 감독님 배트도 사라지더니만은 뭐 가져가시고 배트도 말이야 아 이거 저번에 배트도 챙겨가더니만은 아 진짜 도벽이 있습니다. 사회말 이태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태영 선수가 아마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트 야 잘 맞은 타구이지만 조금 아쉬운 수비가 나옵니다. 들어가면 형들에게 혼나겠는데요. 4번 장그루 선수의 타석 아우트를 잡아당겼는데 3루수가 어퍼집에서 잡아 1루 송구 아 송구 미스로 주자를 달리고 맙니다. 그사이 주자가 들어와 2대1이 점수자가 되자 디그리스의 감독님이 나와 투수를 안정시킵니다. 5번 조한욱 선수의 타석 스윙이 아니라고 어필하는 조한욱 선수 여기서 떨어질게요. 알겠습니다. 아 무릎 높이네요. 주자 띕니다. 스윙 도로는 허용했지만 커브각이 어마어마한데요. 결과는 스윙 삼진 2개의 커브볼에 이은 하이패스트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6번 박재우 선수의 타석 인코스에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기가 막힌 인코스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는 남현욱 투수입니다. 8번 최선호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상당으로 아웃이 되며 공수를 교대합니다. 가두영 선수의 타석으로 5회 초가 시작됩니다. 높이 뜬 볼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네 높이 뜬 볼 6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히트 아 하지만 1루 중면으로 볼이 갑니다. 1루 송구 3아웃 이닝을 교대합니다. 투수가 나풀 한상루 투수로 교체되었습니다. 8번 박경환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2,3루간을 가르는 좐안이 됩니다. 9번 조한우 선수의 타석 투수당 볼 투수가 볼을 잡아 1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볼을 놓쳐 세입이 되고 1번 박성찬 선수의 타석입니다.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좐안을 만드는 박성찬 선수입니다. 주자 1루 루의 황경민 선수의 타석 1루 황경민 선수입니다. 히트 아 파울 운문이 나옵니다. 스윙 투어 스트라이 결과는 스윙 삼진 밖으로 떨어지는 투심으로 프로선추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이태현 선수입니다. 대단한데요? 5번 박규두 선수의 타석 인코스 꽉찬 원스트라이 히트 히트 요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한가운데 몰린 볼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아쳐 달아라는 2점 솔로 볼을 만드는 박규두 선수입니다. 2점 차는 안심할 수 없는 점수죠. 프로나풀 김주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컵 볼에 원스트라이 스윙 투 스트라이 결과는 루킹 삼진 인코스 페스티벌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태현 선수입니다. 7번 장주로 선수에 타석 히트 아우트를 가볍게 밀어 우한을 만드는 장주로 선수입니다. 8번 박명서 선수의 타석 떨어지는 볼을 컨택하였는데 유격수가 안전하게 잡아 2루에서 호우하여 3아웃이 됩니다. 포수가 이태성 선수로 교체되고 6회 말 마지막 공격에 장구누 선수가 선발차자로 나옵니다. 아우트 꽉 찬 원스트라이 슬라이더에 스윙 투 스트라이 스윙 삼진 슬라이더에 배트가 돌아가고 맙니다. 2개의 아웃 카운트만 남은 가운데 조한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네 높이 뜬 볼 투풀로 투아웃이 되고 이제 결승 진출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하나만 남았습니다. 잡아당긴 볼 1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티그리스가 야구월드를 3대1로 승리하며 2021 사회막무 클럽 챔피언 11 라운드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우리 당현종 선수가 봤을 때 백현종입니다. 당현종 아 당현종 아 인정합니다. 아 경기는 뭐 비등비등하고 가겠지만 그래도 힘들게 저희 티그리스가 이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확실히 빠르고 잘하네요. 늙은 친구들은 저희 늙은 여우들이죠 이제 저희가 40대 다 중반들 이후들이기 때문에 아 진짜 몸이 1년 1년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지난번 혼란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이요? 저도 놀랐어요. 빗마저는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티타신가요 아니면 본인의 전화기타신가요? 요즘 늘어난 뱃살 때문이 아닌가요? restriction 나는 Jesus 예, 가져가자 lon 않는 데가 이러가 저번에 도 벽있습니다. 하나 둘 Mal 공항겠습니다. 예, 성공 성공입니다. 네 우린 성공 감독님 500원 저 주셔도 되는데 cous악 슈슈슈슈슈 또 탄생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